시작! What's the matter? What's the matter? 오늘은 어디? 대단하러 갈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에 오면은 바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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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들어보니까? 어때? 노래 들어보니까? 자, 이제 화장을 시작해볼 건데요. 일찍 메이크업이라는 걸 해볼 거예요. 일찍 메이크업? 양아치 날라리야. 아, 난 되게 착한 사람이야. 어, 왜 이래? 이 사람? 이 친구한테 이렇게 화장을 한번 해볼 거야. 얘한테? Because I'm your chin. 할 수 있겠어? Let's get it, mother. 뚝순아! 응? 와우. 얼굴에 털 났는 줄 알았어, 나는. 내 썸물에서 껴서. 몇 살이지? 아, 뚝순이 부끄러워. 뚝순이는 말을 못 해. 아, 말을 못 해? 그럼 뭐 해? 때리기만 해. 누르면 나타나서 때리기. 이거 버튼 누르지. 그럼 저것만 펴서 가면 되겠네? 어, 이거 메이크업 베이스를 지금 내가 하는 거야? 예요. 눈이랑 입 다물어. 우와. 오, 좋은데? 나 머리를. 오. 요, get it. 목이랑 색이 차이나게 엄청 하얗게 해줄게. 오! 오! 오, jeezus christ. 야, 이거 쪼꼬랄 것 같은데? 자, 여기 지금 불만 접어요? 좀 하얘지고 있는데? 아, 그래? 난 선글라스 계속 몰랐다. 누구나 다 감아 보여. 왜 여기 있지? 오케이. 팬 것 같아. 오. 펜트만 것 같아. 눈썹을 그립시다, 이제. 얘 눈썹 진한데 눈썹을 그려서 뭐 해? 길고 더 진하게. 이걸로? 이거 뭐야? 잠깐만. 니 간에다 왜 가는 거지? 뭔지 아시나? 자록은 느낌. 센 것 같아. 잠시만요. 족백이. 이제 피부를 다 해줬으니까 눈을 해줄 거야. 일찌는 눈 화장이 제일 세야 돼. 일단 섀도우를 무조건 진하게 발라줘. 어떤 게 섀도우야? 이게 섀도우야. 이게? 와우. 와우. 그라데이션을 해줘야 될 것 같아. 어어, 알아서 해, 알아서 해. 알아서 해라니? 열심히 일한 것처럼 제가 이걸 안 입고 왔거든요? 오케이. 짬복이에요? 괜찮아요. 난 당신만 있으면 돼요. 완벽해. 팔자주농은 인생의 흔적이야. 인생의 너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야. 얼만큼 웃었는지. 자, 이제 아이라인을 그려주면 돼. 어떤 게 아이라이너야? 이게, 이게 아이라이너 이거예요. 이거? 눈 감아봐. 기억하지 마세요. 눈 빼기. 눈 떠봐. 오우. 이야. 이야. 우리 이제 뷰러를 하는 거야. 이거가 뭐야? 이거예요, 이거. 이거? 아, 이게 속눈썹 집어주는 거야. 바짝 집어서 올려도 돼. 조금 바짝. 아, 잠시만요. 아, 눈 감아봐. 거기, 거기 아무것도 안 찍혔어. 난 보이지 않거든? 지금 감으라는 거야. 얘 눈썹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아아악. 됐다, 됐다. 속눈썹 다 보고 이만했네. 지금 너무 훌륭하게 잘했어. 나 이제 마무리를 해줄 거야. 일단 턱도 해줄 거고, 코도 해줄 거야. 오케이. 어떤 색깔로 할까? 맘에 드는 색깔로 해. 오케이. 좋아. 완전 깎아버려. 뽁뽁뽁 벌렁거리지 않게? 이걸로 턱도 해줄 거야. 턱을 완전 깎아줄 거야. V라인처럼. 이게 그거잖아. 요새 사람들이 포샵하는 걸 이렇게 하지. 턱을 없애버리던데? 입이 턱 끝에 있어. 그냥 아예 입도 없애버릴까? 감사합니다. 진화하기 전 원숭이 같아. 이제 볼터치를 해줘. 이걸로 여기에만 해줄 거야, 여기에만. 오케이. 요런 데도 해줘야 돼, 이거. 깔끔히 좀. 코도 이렇게 이어줘서 해야 돼. 야, 이게 좋네. 이게 모든 걸 다 해결해 주는데? 아닌 것 같은데. 얼굴이 지금 복숭아 같아. 아, 복숭아 괜찮네. 이 정도면 됐고, 이제 입술을 해줄 거야. 입술 도톰하게. 이렇게 도톰하게. 입을 그렇게 하면 주름 접. 그렇지. 이제 윗입술. 밑으로도 좀. 밑으로도. 좀 너무 과하다. 그래? 조크 같은데? 예쁘다. 그냥 나는 내가 남대로 태어난 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아. 왜냐면 이러고 다니면 내 생활에 사람들이 날 되게 불쌍하게 했다고 할 것 같은. 난 내가 뭘 했는지도 모르겠어. 이게 난 뭘 어따가 써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냥 문주느기만 했어. 한 번 보여줘 봐. 하나, 둘, 셋. 이게 무서워. 정상입니다. 거기 출연해야 될 것 같아. 조커2. 조커춤 한 번 쳐 봐, 저기 가서. 저게 뭐였지?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그쪽에서 잘 가다가 눈 밑에서 망친 다음부터 그냥 막 했어. 왜냐면 이게 내가 손을 하고 싶은 대로 되지가 않더라. 매일 얘네도 저렇게 하고 나게 되잖아. 참 대단한 것 같아. 나가기 전에 매일 저걸 하고 나간다니까. 어. 어. 일단 아이라인은 굉장히 표현을 잘했어. 아 비슷하네. 진짜 비슷해. 뭘 쪼개. 그 대신 눈 밑에만 좀 아쉬워. 그래도 잘한 것 같아. 왜? 왜? 다 수건가는데? . apt도AP 葨. 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